꺼져 이 포자야! 아유! 어... 일로와 생긴거 존나 귀엽게 생겼네 어디 해야냐? 어디 해야냐? 존나있게 생겼네 아아아아 어어 아 잠깐만 잠깐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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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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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 그래 그래 밀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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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더 더 더 어우 вс 아어어어 어떤 새키냐 아 Catholic 오! 오호호호! 설햇다! 어 리를 보면 처음, 처음 보는데 일단은 열쇠를 사야되나, 체력을 사야되나 나 열쇠를 사면 체력도 얻긴 하던데 열쇠 사고 여기서 체력을 먹자 오케이? 아주 완벽해 열쇠를 산 다음에 체력을 먹는거야 아주 완벽한 윗속이조 아니겠어? 열어 있는거 아니야? 아니군 완벽한 윗속이조였어 가..가자 진짜 여러분들 이게 최고입니다 에? 석궁이 참 좋습니다 니가 참 좋아 아이씨 왜 굴아 아이 굴으라고 아 오랜만에 좀 호탕하게 좀 니가 참 좋아 해줬더니 오우씨 오우씨 아니 죽어 이 크롱아 에이네 진짜 흑인 비하하니까 저기요 아니에요 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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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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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뭐야 아아 총이 다 꾸진거 밖에 없어 왜 아아 난 정말 뭔가 싼 듯한 아이템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추웠나 안나오네 아아 나 진짜 크 아아 진짜 한 C등급 무기들이야 C등급 아아 나 또 이거 참아나 아아 아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런 아이템 아아 아이씨 그래 일단 사고 가자 뭐쇼 말로만 헤헤 그렇지 어허 대가리 스탠드업 그렇지 오호 대박 감사현 가자고요 야 이거 2탄이냐 2탄 왜 난 3탄같이 느껴지지 어떡하냐 가자 stri. 안 되어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이거 보다 안 돼 나를 씨발 깜짝아 동선 겹치지마 짜증나니까 알겠어? 아 이거 딱 이거 딱 무빙 보니까 이겼네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악 개새끼리라아악 아악! 좋아 아 얘 바로 터져아악! 훗 뭐가 더 쓸만한 총 있을까? 안돼! 좀 더 Ü아 democr 어흢 어아아앙 으으으으 김원띠 김.. 김.. 김원띠 김원띠 빨리 쳐나 봐 러 짜증나니까 짠 감사합니다.